짠! 어! 아 이거 필요 없는 거 자, 무기 사용 규약 필요 없어 안 봐도 돼 안녕하세인가? 왜? 니르스크 출신이라 들었는데 똥양이었군, 고향에 내려간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예전마냥 총구석인 곳이지 하하하, 그렇겠지 예전이랑 똑같겠구만 난 세르게이 일세, 맞지? 자네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그래 다음, 관심 없어 자, 다음 오세요, 서류 자, 포페스크 마리아 친구 좀 만나려고 몇 달쯤이겠군 자, 생머리 60kg, 190, 뭐? 왜 키가 작아지셨어요, 미친 성장기세요? 그건 아니잖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지문! 찍어 컷 컷 어?! 말이 돼 이게? 키가 줄었어 뭐지? 97BA V0SUJ 하이안 넌 뭔가가 하자가 있는 인간이 분명하다 어딘가에 분명 문제가 있다 인포르 인포르의 하이안 괜찮고 여자 뭐지? 97BA 이거 맞고 이것도 맞는데? 아 뭐야 이런 괴물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야된다니 아 철원 아 범죄자 아닌거 같은데 모르겠어 사유 제출하십시오 국경텔은 예직의 작전이 아닙니다 정체보를 극우주 극우주의 단체의 음모입니다 결사단은 타락한 고위 권력을 약화시키려지 선량한 사람들을 해야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꾸민 음모인지 밝혀내기 위해 예직 요원이 건물소를 방문할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라 오늘일세 오케이 아 이거 귀찮은데 아 예직 숙제 주지 마라 좀 예직은 착한 단체입니다 맨날 숙제를 줘요 미친 오케이 몬키오 여자 뭐 저런 64kg 175cm 이게 175cm라고 맞네 미안 자 12월 19일까지 맞네 자 이름을 봅시다 미켈라 방문 두달 미켈라 마클로블나 미켈라 마클로블나 자 ULP62 TT6 미 자 12월 13일까지 맞고 맞고 몬키오 맞고 오호 어 아닌데 아니 아까 아까 뽑이는 끝났어 자 아까 뽑이는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걸 원하니까 다 해드림 크 없어 자 그 다음에 어 유국비자를 찍었으니까 통과 통과시켜줘야지 통과시킨지가 너무 오래되서 헷갈린다 서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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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어 미안 30일 자 한달 맞네 자 짧은 곱슬머리 58kg에 169 뭐라고 어 미안 자 봅시다 한달이구요 일하러 왔고 그레이트 레피드 연합 연방국 맞고 조나 프린스 아 조나 프린스 그 다음에 여권 모드 A9 A G6 6 C4 QL 오케이 어 일자리를 구했는데 목적이 방문이래 뭐 미안하군 만날 사람이 있어 미안하군 미안해 나도 찌찌뽕 잘가 자 다음 왜 왜 왜 왜 아 바꿨지 아 맞다 깜빡했다 변명하는 줄 알아서 미안해 건방지게 변명을 하는 줄 하고 쫓아내고 말았어 아 부들부들 올라 프리드 오브 스카 올라 프리드 오브 스카 뭐 때문에 왔다고 친척을 만나려고 자 짙은 머리색 63kg 175cm 맞고 12월 12일까지 자 그 다음에는 서그레스티넌서 오셨구요 콜레시아에 자 소지역검 번호 공사 T O N L V L Q O 오케이 합격 합격입니다 들어가세요 잘가세요 문제 일으키지 마시구요 자 다음 아 경고받았어 서류 어 언론사 무슨 목적 아 스토스카에 대한 정세를 알려야 됩니다 관심 없구요 일단 전 그런거 관심 없구요 아니시네요 꺼지세요 자 일단은 물어봐야겠죠 왜 없나 언론사밖에 없구요 규정 자 입국자는 어 내복이는 허가서 내놔 야 자 내놔 전 언론인 뭐 어쩌서 통행증 뭐 어쩌라고 FCK 개요 나는 기레기들이 싫다 왜 물어라긴요 꺼져 꺼지라고 궁금한다 궁금한다 신문에서 보도록 하죠 꺼져 기레기는 거꾸로 해도 기레기 쓰레기 꺼져 서류 제출하시죠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친구를 만나려고 넓은 이마 설마 아니구나 자 자 친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넓은 이마 아이고 일치해서 슬프다 넓은 이마라니 자 방문 14일 오케이 친구를 만나려고 자 5반 2반 5반이라니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 찍어 빨리 찍어라 빨리 찍어야 내가 확인을 할 거 아니냐 아니 5반 우리에게 돈 안녕히 계세요 뭐하긴요 돈 벌고 있다 왜 자 이렇게 우리는 이마가 넓어서 슬픈 짐승을 이렇게 구금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자 다음 빨리 와라 그 다음은 누구냐 아스토츠카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뭐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저기요 어 왜 아무것도 없지요 왜 아무것도 없지요 왜 아무것도 없지요 아냐아냐 이끄고 가서 없는데 어 설마 에 시크 가라 아스토츠카 결사단을 위하여 저들의 생각과는 달리 붉은 옷을 입은 남자는 위험하지 않나 별거 아닐세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십시오 제발 벌금 받은 그렇지 다행이다 자 벌금은 안 풀었어요 아들의 생일이 2일 남았습니다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6등급 연립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가 떨어지고 집세가 조금 올라갑니다 가자 출발 인포르 불공평한 무역제재에 항해하다 인포르산 물품에 부당한 관세를 매겼다고 주장해 아스토츠카의 철통국경 국제언론에 편향된 입국비자 발급을 폭로하다 FACK YOU 기레기 새끼들 기들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열쇠는 그냥 딱 여기 놔두고 자 비협조적인 국제언론 탓에 출입국 규약에 영향이 생겼습니다 입국불가시에게는 반드시 불가사유 도장이 지켜야만 합니다 새 컴퓨터 잉크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자 입국신청자가 불일치사항을 충분히 명확하게 밝혔다면 불가사유 도장이 치어나도 입국은 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출발 보람찬 하루 일을 시작 서류 제출하세요 자 인포르 아니 딱 봐도 이 새끼 얼굴이 야 힘든 세월에 보내서 말이야 찍어 찍어 빨리 아이고 철원 오늘의 퍼스트 플러드 꺼져 5원이다 무슨 일이냐 돈 번다 왜 잘가 아이고 항상 물어보네 돈 버는 짓이야 끄지시고 다음 놈 영창 가자 자 서류 제출하세요 인포르 아 리퍼블리야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통과 체류기간은 저기 뭐가 좀 없으신데 자 뭐가 좀 없다 그런건 받을척도 없어요 그래 하하하하 꺼져 입국 부르라고? 네 뭐 때문에 그러는데 꺼지라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가라 비워 보려고 구금한다 가라 이 놈이 구금 당할라고 자 서류 제출하십시오 오 일하러 오셨네요 일자리를 구했거든 자 재료기간은 1년쯤이야 12월 22일까지 건강관리 올가도스트로이브스카 오케이 됐어 자 올가씨 약간 꼬불머리 53kg에 172cm 박대기 기자 네 현장에 나가있는 박대기 기자인데 여자입니다 fuck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올가도스트로이브스카 맞고 JQOVE VL4E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남아잡고 범죄자니? 아니구나 자 범죄자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 사람이 안테그리아의 아우터그루스 있네 합격! 오랜만에 입국한다 야 입국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재 일으키지 마세요 다음 자 니슈 어 아니구나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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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자 소두 몇 달쯤이겠군 만날 사람이 있어서 방문 몇 달 45kg 156cm 오케이 불쌍하시네요 자 여자 몬키오 토로빅파워씨 토로빅파워 여과번호 XS0FD1T05A 방문 합격입니다 들어가세요 전에 일단은 인포르에 저기 있는가 확인하자 지도 인포르 몬키오 오케이 자 안녕히 가세요 다음 아우 오늘은 벌써 두 명씩이나 들어갔어요 구금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류 자 지나가는 길 체류는 14일 통과 14일 오케이 자 비만 아유 남자 뭐유 자 성별료 여권에 적힌 대로지 미안합니다 백안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백안인가 눈갱인가 나도 모르겠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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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구급 꺼져 뭐하긴요 구급이다 저리가 빨리 저리가 오 fuck 다음 이러지마 나한테 이러지마 서류 제출하세요 연방연합군 식례툰 자 지도 연방연합국의 식례툰 오케이 맞네 세달정도야 자 나도 한때 거문가니였다네 오래전일이지 연방국에 나불나불되지말고 어 일단은 빨리 입고가가서 내놔라 내가 떠들어봐야 소용없겠지 거부하긴 나 조용히 갈테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안녕히가세유 자 그래 매너가 있네 이 사람은 같은 일을 한 사람은 불어상하면 이런 기분이었군 잘가 자 다음 오 봉제자 아니구나 아니지 두달 자 모힐칸 75kg 175cm 자 다니엘 윌레트 사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치합니다 자 아니 아이고 지각 오늘도 지각을 한 사람이 있군요 잘가 잘가 서류를 열심히 준비하면 뭐하겠노 지각을 하는데 지각을 하면 안되지 다음 어 빵머리다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일을 하러 왔지요 체류기간은 몇달쯤이겠군 몇달쯤이겠군 자 몇달 어 헤드샛 하하 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딜러 마이콜입니다 존나 자외솜 호호호호호호호 비싼 크레용 세트를 원하는 모하영입니다 야 구금수당 저격수당 봉금 봉금보다 수당이 더 많네 아들 선물 사줄게 아빠가 또 이정도 내줄수있지 아들 아빠가 선물 사올게 어때? 인포르가 무역제재에 착수하다 모든 아스토츠카 물품에 금수조치를 내려 하하하하하 인포르놈들 복수가 시작된다 건문관 인포르가 아스토츠카로부터 모든 물건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렸습니다 무역성의 요청으로 국경관리성에선 이 행위에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포르에서 온 여행자들을 모두 잊고 물어하십시오 그래 와라 규정 인포르 인포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잘가라 그지야 다음 또 인포르냐 아니구나 연합여박국 안녕하세요 자 연합고객님께서는 괜찮아요 식례턴에서 오셨고요 자 아스토츠카이 기여하려고 무기안이시고요 자 이름이 알렉산드라 아 알렉산드라 로사 자 자 만료가 12월 10일인데 내년이네 괜찮으시네요 자 그리고 1K8WJ SQUS2 자 식례턴에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눈뜨거 찍어라 오케이 됐어 뭐?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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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네 옥싱크스를 환영합니다 아휴 아무런 하자가 없으시네요 자 자 하자 없는 국민은 환영해요 잘가 다음 하자 없네 왜 하자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 자 서류 제출하세요 아는 얼굴인데 뭐가 니르크스 출신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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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거 하지마 이상한거 하지마 자 알탄구에 그때는 코딱지 마난 애성이었는데 말이야 그러면은 날 알고 있구나 자 지하후이 쉐 에모브스크 여자 파라디즈나 알탄구에 자 50kg 178 오케이 합격 들어가 안녕히가세요 침묵 침묵 자 침묵질을 해서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는 서류를 제출하시구요 어? 어? 미안 자 입국 비자 어 여자? 뭐? 미안 자 아 또 우리나라 사람인데 스읍 미안해라 자 지도 지도 아스토츠카의 게니 스트라구에 일치 오베크 번호 62kg 167 좀 큰? 아니구나 자 활 인 들어가라! 안녕히가세요 네 다음 자 빨리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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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과시키기 쉬워 서류 리파플리아 잠깐 만날 사람이 있어서 페머리 74kg 175cm 28일까지 16일까지 통과 만날 사람이 있다고 뭐라고? 뭐요? 만난다며 아 지나가는 길이야 오케이 자 지나가는 길이시구요 보수탄에서 오셨구요 리파플리아에 보수탄이 있는가 확인을 알겠습니다 리파플리아로 들어갑니다 보수탄이 있네요 자 그리고나면 이름 제센 제센 어? 이 새끼 이 새끼 이런 천원 우리에게 돈 잘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면 내가 5원을 번답니다 이 새끼야 잘가요 됐어 돈 벌었어 이 새끼 이 쉐이킷 가 가시고 어휴 리퍼블리아 코리스타시티에서 오셨네요 지나가는 길이시구요 짙은 머리색 12월 14일 가지고요 83kg 171cm 맞겠지 자 보자 니키타 스파코브 니키타 스카코브 1 나왔고 1 이틀 콜 자 코리스타시티는 있고 얼굴도 똑같고 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구요 가라 그래 자 6 2 2 2 2 2 2 통과 잘가라 좋은 친구였어 의리 의리있게 생긴 친구였어 자 다음 자 그 다음은 누구냐 어 할배 또 찾아봤다네 소리는 제대로 챙겨왔지 몸무게가 좀 다르시네요 아저씨 저기요 아휴 말하자면 슬픈 이야기지 우리 아내의 요리가 영광이야 그러니 먹지 않으면 신경질 못내거든 100원 1원 1000원 등짝을 보자 등짝 등짝을 보자 아 할배요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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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이란에 부업삼아 손대고있지 괜찮은 것이기를 10장일세 보장만 찍은걸 큰걸 어 안돼 대기하십시오 그렇구만 알아들은다 마약은 나쁘지 애들한테도 안좋고 자네는 여전히 성실하구만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성실한 남자 마이콜입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야되는 것 절대 로또를 노리선 안되는 것입니다 가자 다음 자 다음 빨리 들어오세요 자 서류 제출하세요 리퍼플리 야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지 비만 되지 75kg 173cm 오케이 174일 자 보자 맞고 인장도 어휴 더 찌셨나 어 잠깐만 아니구나 자 트루글로리안 리퍼블리아에 트루글로리안이 있는가 일단 찾아봅시다 있네 자 이름 봅시다 사하라 아이타 칸 가스 VLMCH VUQKD 아니 지가쿠데스네 아이고 이거를 아이고 저런 나도 바빠 나도 바빠요 가 좀 가 다음 아스토츠 가던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빨리빨리 쳐 들어오세요 서류 제출하세요 연합연방국이에요 짧은 머리에요 63kg에 174cm에요 인정 30일 방문 친구 좀 만나려고 오케이 어 인연 내년 내년 정체를 밝히지 못할까 내년 구금되스네 대기하세요 이 친구 여기 올거에요 영창가자 영창가자 다음 자 너는 영창으로 꺼지시고요 나는 다음 사람을 본다 서류 인폴 아이고 저런 인포로 출신은 받지 않습니다 가라 가라 11명이나 검사를 하고 9명 구금하고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해 아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자 군이 점점 또 모이고 있고 6등급 저택에 아내도 괜찮고 아들도 괜찮고 장모님도 괜찮고 삼촌도 괜찮아요 우리는 건강합니다 아스토츠카야의 진실 인포로의 무역 제재가 끝나다 단기간에 제재 무슨일이 있었나 하루 제재함 미친 12월 12일 1212사태 빠박빠박빠빵 어 아스토츠카야의 영웅 벽걸이용 벽걸면 X댑니다 벽에 걸면 잣댑니다 잘해야 돼요 이걸 자 여기다가 자 어 여기 왜 떨어져 여기다가 놓을거야 자 아츠 아스토츠카 공 아 국경관리선 공식공고 인포로가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을 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인포로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동그레스틴 출입국 허가부서에서 뭐 건무소 근처에 오기도 싫다니까 오지마 왜 왔어요? 실종이 나쁘진 않군 허허허허 표창작 8개를 받았네 와우 벽걸이용 얼마 뒤에 얘 친구가 어디로 온다고는 그녀를 입국시키게나 쉐이 피에르 소울스카 라고 하는 문재인히말린 아스토츠카의 영광을 알았어 자 자 다음 서류를 제출하세요 어 리퍼블리아에서 오셨네요 지나가는 길이지 14일쯤 내려놔 통과 14일 오케이 82kg 177cm 맞냐? 맞네? 음 맞군!